천자문조각 이대로는 마법 잠잠은 조각을 지킬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손어공 나를 좋아한다고? 샤워 네가? 뭘 그렇게 놀라 나도 쉽지 않았어 내 마음 고백하는 거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손어공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할아버지 천재의 병사들이여 예 지금 즉시 손어공을 돼지섬의 지하미공에 감금하라 예? 할아버지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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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까시 아멘